2023년 달라지는 국방업무입니다. 병봉금 및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재정지원금 모두 인상한다고 합니다. 병역의 무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봉금 및 장병내일준비적금, 재정지원금, 지원비율을 인상한다고 합니다. 먼저 병봉급입니다. 22년 기준 67만원에서 23년도 1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.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. 병영생활관 개선위의 장병일인당 개인공간을 많이 확대했다고 합니다. 생활실 거주인원을 2,4인실로 줄여 장병들의 생활공간을 넓히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생활실 내에 배치한다고 합니다. 현행 9인실 기준 7제곱미터에서 2,4인실 기준 17제곱미터 41% 증가한다고 하니 기대해볼 만합니다. 장병들의 내일준비적금과 재정지원금 또한 많이 확대되었는데요. 22년 기준 월 최대 14만원, 원리금의 33%에서 23년 월 최대 33만원, 원리금의 71% 인상으며 원리금 원금 은행이자 5% 대외 정부예산 1% 이자지원금으로 충원합니다. 인상된 지원비율은 23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. 예비군 동원훈련비 인상도 포함되었습니다.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 훈련보상비가 전년 대비 32% 인상됩니다. 22년 기준 6만2천원에서 23년 8만2천원 인상한다고 합니다. 개인적으로 도시락 개선도 살며시 요청해봅니다.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님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